뭐야 이 새끼야. 이 얼굴이 보고 싶었어. 이게 너잖아. 진짜 네 모습. 오래전 내 장난감 훔쳐가던 때부터 넌 날 죽이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한 번도 안 보여줬지. 살인자의 얼굴. 어떻게 된 거예요? 해킹된 것 같습니다. 당장 화면 끄세요. 한 번 더 빨리. 이거구나.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. 살인자의 얼굴. 이제 너도 봤지? 제가 힘을 필요합니다. 그땐 네가 미친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됐네. 너한테만 보이던 거. 전 변화입니다. 전의 심각입니다. 이게 뉴스구나. 걱정했어. 못 해낼까봐.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. 넌 태풍을 이기는 사람이잖아. 넌 태풍을 이기고. 또, 박대상의 태풍이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